안녕하세요. 2020년 3회 토목기사 측량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 반지름 R이 500m, 단곡선을 설치할 때 규정임의 장애물이 있어서 HD는 150도, CD비리에 대한 것은 90도, CD는 100m를 관측했다. 이따 시점으로부터 곡선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느냐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하나 조건을 보면 먼저 ACD에 대한 이 각은 150도라고 주어져 있고요. CD, DB에 대한 것은 90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가 90도면 얘도 당연히 90도가 되겠죠. 얘가 그럼 90도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150도니까 이쪽 각은 당연히 30도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30도가 되고 90도니까 여기는 그래 얘가 60도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60도니까 I는 얼마가 돼? 120도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찾아주셔야 되겠네요. 왜? 우리는 지금 교각이 필요하니까요. 교각에 대한 것을 풀이를 했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 단곡선을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단곡선을 이렇게 설치할 건데 그럼 A점부터 P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죠? TL, 탄젠트 렌스라고 표현했어. 그럼 탄젠트 렌스에서 풀어가는 것 C점으로부터 곡선까지 C점까지의 거리 이 거리는 얼마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형태를 얘가 물어보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풀이를 할 거냐면 탄젠트 렌스를 구해서 우리가 탄젠트 렌스를 구해놓고 왜? 우리는 A, C에 대한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A, C에 대한 길이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탄젠트 렌스에서 TL에서 뭐만 빼주면 돼? 이 A, C에 대한 결이 즉 C, P에 대한 거 C, P에 대한 길이를 빼주면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C, P는 어떻게 해야 돼? 거리가 있고 각이 있네. 오케이. 거리가 있고 각이 있으면 싸인 법칙이죠. 무조건 싸인 법칙 갖고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C, P에 대한 길이에 대한 걸 구할 수만 있으면 그럼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T, L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 R, 탄젠트 2분의 I도 그래서 R은 500 대입했고요. I는 우리가 먼저 추리하기 전에 찾아 나섰죠. 120 집어넣게 되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문제 형태는 여러분들이 바로 풀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싸인 법칙에 의해서 그럼 싸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C, P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 거면 구해야 되냐 라고 한다면 C, P는 싸인 90도가 가는 각이잖아요. 여기서 이 길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형태니까 싸인 90도일 때 C, P는 싸인 10, P는 싸인 법칙에 의해서 싸인 60도일 때 60도일 때 100m다. 그럼 C, P 구하는 거 1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대입해서 올려서 C, P 구했어. 그럼 당연히 A, C에 대한 길이는 3번 750.56이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 단곡선을 표현해서 풀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뭐가 주어지면 각과 거리가 주어지면 싸인 법칙 딱 떠올리는 거 있죠? 싸인 법칙을 떠올려서 길이에 대한 것을 풀어줘라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시면 다각측량에서 거리관측 및 각관측의 정밀도 정밀도 거리관측 각관측 정밀도는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거리관측의 허용오차가 플러스 플러스 100만 분의 1이라고 할 때 각관측의 허용오차 정도라고 하는 거 정도는 뭐 일장에서 많이 표현했던 거잖아요. 정도라고 하는 것은 정밀도가 있고 정확도가 있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정확도는 측량에선 정확도를 못한다고 표현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군대에서 표현했잖아. 군대 표현하면서 뭘 가죽, 뭘 가죽, 뭘 준 가죽 표현했잖아. 타켓을 타켓에 맞추면서 정확하게 쏜 거죠. 이게 정확도야. 정밀하다는 건 뭐였어? 총이, 총알이 이렇게 쏜 게 밀집해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측량은 정확도를 못하느냐. 정확도라는 건 여러 가지 오차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생기는 오차. 특히 뭐? 구차, 기차들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오차가 생겼어. 오차가 생기니까 정확하게 가진 못하는데 한 곳으로 몰리더라. 그래서 측량에서는 정도라고 하는 것은 정확도가 아니라 정밀도다라고 표현했었던 거죠. 그래서 정도라고도 표현하고 정밀도라고도 표현했던 건데 그러면 정도, 정밀도에 대한 거. 정도나 정밀도 같은 표현인데 그럼 정도에 대한 건 어떻게 표현해서? 축축하고 똑같이 표현한다고 했어. 분모 숫자가 나오도록 분자를 1로 만들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측량의 형태로 비슷하다고 표현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 숫자가 뭘로? 크면 클수록 정도가 높은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런 형태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또 해야 돼? 거리 관측의 오차와 거리 관측의 오차와 각 관측의 오차는 어떻다고? 같다고 했잖아요.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관측에 대한 거. L분의 델타 L은 로우초 분의 세타초다라고 하는 형태에 대한 공식이 강조 많이 했잖아. 정말 중요합니다. 막 계속 표현했던 거잖아요. 얘 값이 이렇다 이거예요. 거리 관측의 허용 오차가 만분의 1이다. 지금 만분의 1이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된 거야? 여기서 안 준 건. 206, 265초는 여러분들이 침량하는 사람이면 로우초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분의 1에다가 206, 265초에 해주면 초단위에 대한 거 세타초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대입해라. 이런 문제는 틀리면 어떻게 돼? 용복이 우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너무 쉬운 문제잖아 이런 거. 이런 거 틀려서는 맞출 게 없다니까. 정도 얘기 나오면 무조건 거리 관측의 오차와 각 관측의 오차가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거 꼭 끌고 들어가시고 거리 오차에 대한 거, L분의 델타, L분의 형태가 거리 분의 거리에 대한 오차, 변형이 변형이 대한 값이잖아요. 이 숫자가 뭐를 분자를 1로 만들어주는 분모의 숫자가 필요하다는 했던 거잖아요. 분모 숫자, 분자를 1로 만들어주는 숫자.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만분의 1에다가 그대로 쓰고 만분의 1에다가 로우초 분의 세타초. 이 문제를 보고서 당황하면 안 되는 거죠. 많이 강조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패턴에 대한 그런 문제니까요.